여기까지 저거에요. 먹이버섯. 그죠? 먹이버섯.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쪼끄매요. 자는 사람 먹이버섯. 자 올라오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르막. 자 저게 보이시죠? 조성남. 흔들흔들 거린거. 조성남입니다. 볼까요? 여기쯤 있습니다. 쭈욱 올려볼까요?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있죠? 아 여기도 좀 있는데요? 이거 딱 있습니다. 여기도 좋나고요? 어. 여기도 좋나고요? 어. 어. 여기도 많네. 이거 크네. 그죠? 여기도 좋나요? 여기도 흔들거린거. 어. 여기도 딱 있습니다. 자. 또 찾았습니다. 붐비나무 죽은거에요. 쪼끔 있습니다. 쪼끔. 자. 저게 보이시죠? 붐비나무 죽은거에요. 딱 저거 하나 있습니다. 아트가 딱 있습니다. 자. 여기도 흔들거린거에요. 요거 요거. 지금 가운데 있는거. 거기 좀 있죠? 그리고는 없어요. 흔들거린거에요? 그렇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 따겠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슬도 다 따먹었죠? 아 이게 잣나문데요 드람쥐하고 청소모가 지금 겨울쥬미하냐고 다 땄어요 아 우리 또 따물래 이거 작년에 따물래 다 따묻어 아 아깝다 자 아우 너무 너무 목 아파 자작나무 겨우살이에요 그 두개 있죠 자작나무거든요 자작나무에 자작나무에 교사리 요거 두개 저는 교사리 딱인데 소나무 교사리하고 누름나무 교사리 자작나무 교사리 이제 새벽에 갔답니다 아 좋다 좋은데요 너무 높다 쫙 끝입니다 아까워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완전히 돌산 돌 우리가 항상 올라가는 꼭대기는 눈 와요 눈 오고 있습니다 돌산 이끼 보세요 이끼 엄청나 엄청나 여기 석송 이쁘죠 이쁘다 이쁘다 이 송나는 웃긴 송나입니다 이게 분배비로 좋은건데요 보세요 원래 송나라 높이 달리는데 이건 여기 보세요 여기 왜이렇게 낮게 달려갔을까 원래 송나라 높이 달리는데 희열한 송나 우리 따가라고 그런가봐요 따가겠습니다 이게 좀 송마시방 신기하게 사진을 찍어보세요 송마시방 이런 사진은 아마 저희 카페에서 못볼겁니다 다른곳에서 못볼겁니다 뒤에 이렇게 신기하죠 흐흐 송마시방 한참 송마죽고 있는데 여기 이상한 버섯이 땅에 떨어져있어요 볼까요 이게 영지는 아니고요 쫀득쫀득해요 무슨 버섯일까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버섯일까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버섯일까 이게 뭘까요 요거 보세요 우와 자 이거 보시죠 자장나무요 자장나무요 호흑이 이렇게 크냐 엄청 크다 호흑이 요오 호흑 호흑 큽니다 참 신기하죠 아 이 렌트도 이렇게 크로흑은 처음 봤네요 예 자 보이시나요 옆에 아까 긴 쩍쩍쩍 쩍쩍쩍 쩍쩍쩍이네 여기 있는거 보이시나요 여기 쩍쩍쩍쩍 서기버섯 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서기버섯 그죠 서기버섯 서기버섯 여기도 있습니다 서기버섯 서기버섯 아 이쁩니다 근데 먹을지 몰라서요 한번 따겠습니다 와 여기 쩌고 보세요 이끼 우와 많죠 자 여기 보시면 쩌고 있죠 거로새는 말고 큰 거 두개 있습니다 여보 차 근처랑 따가겠습니다 차가 몰랐지만 안 따가는데 가벼우니까 차 근처랑 따가겠습니다 자, 큰 막대를 인해서 어, 도망갔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어, 몰랐다, 몰랐다! 어, 물로 안 들어갔어 아이고, 아... 저거 벗어지마 저거 다 가겠습니다 자, 저기 저거 보시나요? 말벌찌, 노벙망이네, 노벙망 어, 그죠? 어, 저거 다 가겠습니다, 노벙망 다 땄습니다, 저거 보이시죠? 아, 말벌, 말벌, 새끼들, 애벌레들 아, 엄청 큽니다 오, 이거 좋은거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기 저, 말벌 되겠네요 와, 벌 크죠? 저거 커요, 엄청 커요, 벌이, 저거 움직이죠? 오, 싸고 싸, 얼른, 얼른, 얼른 자,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방에서 다 내려왔거든요, 이제 이제, 이 별 건너서, 길 보이시죠? 저기, 잘 쫓아져요 올라가면 차가 있습니다 오늘, 송락도 많이 따르고 송성왕 따고, 자장나오고 하셨다고 개회상 따고, 오늘도 골골골 땄네 자, 이렇게 촬영 마치고요 송락, 송성왕 풀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깍이 들어오세요 엄청 싸게 풀겠습니다, 송락, 송성왕 자, 됐고,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와서 커튼간다, 일단 어떻게, 어떻게, 막 부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세요, 벌 우와, 크죠? 완전히 말벌입니다 엄청 큰 벌이에요, 여기 보세요 부었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 보세요 이건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애벌레도 엄청 많고요 와, 엄청나 큽니다 한 농구공 두 개만 압니다, 이거 이 안에 꿀도 있어요, 뭐 끈적끈적한 거 근데 말벌도 이거, 꿀 하나 모르겠지만은 꿀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 이제 어떻게 술 담글지 농망적으로 어떻게 담글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 봐야 됩니다 이야 볼봐요, 볼 어